오늘 오당탕탕 단어 교실의 제목은 미군이 외국어를 단기간에 마스터하는 방법.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용이 좋으시면 주변에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야말로 퓨처 셀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해야 내가 미래에 내가 여기까지 가겠구나. 그럼 어때요? 현재가 바뀌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자주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제목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이건 제가 운이 좋았어요. 이 영상을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우연하게 알고리즘에 뜬 거거든요. 진짜 내용이 너무 좋았고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영상 내용은 그거예요. 미군이 통역병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미군 내에서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외국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영어가 워낙 글로벌한 랭기지니까. 그런데 미군은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지어를 잘하는 통역병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육성을 해야 돼요. 육성.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육성을 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TO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내가 사전에 관심 있는 언어나 잘할 수 있는 언어가 있더라도 그거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TO가 있을 때 지원해서 들어가면 그 TO의 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한국어를 이미 조금 할 줄 알아도 이렇게 독일어 TO가 있으면 독일어로 그냥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인 입장에서 불어나 스페니쉬, 포르투기쉬는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알파벳 기반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불어보다 조금 어려운 게 독일어, 인도네시아 말이 생각보다 안 어렵나 봐요. 이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게 그래서 48주로 늘어나요. 러시안, 힌두, 펄시안 이런 게 어렵나 봐요. 가장 어려운 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이 이런 건데 이건 64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답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조금 조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정규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숙제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얼추 계산해보니까 정말로 밑바닥부터 하면 3000시간 하더라고요. 3000시간. 64주. 그냥 일주일에 50시간씩 하는 거예요. 50시간. 정말 밀도 있게. 그러면 너무 좋은 게 뭐냐. 어느 수준까지 마스터가 되냐. 이 영상이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 한국어를 마스터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미군이 한국어를 마스터한 케이스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3000시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왕초보면은 당연히 3000시간 해야 되는데 밀도 있게 1000시간에서 2000시간을 하면 우리도 여러분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대학생 수준. 3year college Korean. 한국 3학년. 뭐 이렇게 3년제. 그러니까 콜리지라서 이렇게 3년제라고 한 것 같은데 3학년이라고 해도 좋고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63주 빡세게 하고 나면은 대학생 수준까지 언어를 할 수 있고 정치 영역. 웬만한 건 다 말할 수 있대요. 이분이 한국어를 실제로 다 마스터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상 깊더라고요. 매일 평균 40단어를 외워야 된대요. 매일! 그러면은 뭐 300일이라고 계산해도 12,000단어 외우는 거예요. 12,000단어. 그러니까 이분은 초보가 아니라 대학생 수준. 그다음에 되게 숙제가 빡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를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없을 수가 없겠죠. 막 예를 들면은 녹음한 걸 제출해야 되니까 뭔가 뭐 틀리더라도 내뱉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아웃풋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듣기를 되게 빡세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녹음한 거를 뭐 예를 들면 라디오나 뭐나 이렇게 들으면서 필사를 해요. 들리는 대로 적는 거에서 이러면 듣기 실력이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굉장히 빡세게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초보가 아니라 고수까지 된다. 고수.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뭐 외교적 뭐 분쟁 상황에 뭐 군인들이 뭐 되게 민감한 상황에서도 대화로 많이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통역병으로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오른된다. 얼마 하면은 빡세게 64주 하면 1년 조금 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토익도 배운 적도 있죠. 우리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요즘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운 적도 있죠. 우리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차용해서 많이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천 시간이 다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2천 시간 빡세게. 그러면은 일주일에 20시간씩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2년 열심히 하시면은 고수까지. 근데 일주일에 20시간 하려면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단순히 7로 나눠도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돼요. 평일 2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말에 4, 5시간씩 하면 20시간 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장반에 있거든요. 실력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냥 거의 백지 수준에서 정말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본인들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린 일단 초벌을 정복하는 게 목표잖아요. 초벌을? 초벌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가 그러면 이제 크리스 론스테인 언어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3,000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3,000개를 알면 안 되고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3,000개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8%를 커버하게 된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 기초 정복하는 거고 내가 진짜 정치나 어떤 대학생 수준의 대학까지 하려면 최소 1만 5,000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름 돋는 게 저는 이걸 이미 통계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 교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듣기가 되고 읽기가 되려면 단어를 몇 개 정도 알아야 되냐? 1만 5,000개 정도 외워야 된다. 왜? 원어민이 2만 개 아니까 대학 수준의 원어민은 여러분 4만 개 알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아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예를 들어 80개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뭐 내일이니까 400일이니까 거의 2, 3만 개 외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단기간에 빡세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는 여기에서 단어를 외우는데 우리보다 저는 체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몇 법칙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고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을 해놨어요. 보실까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CNBC 메이킷이라고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면서 그 삶을 소개하는 건데 저는 이 영상이 되게 좋았어요. 이 어머니께서 이제 파스타 만들어서 파는 얘기거든요. 이거 커버를 보실까요? 동화 동화가 뭐예요 여러분? 복화삼천이에요. 영화동립 복화삼천이에요. 이거 다 외우면은 저희는 이걸 분석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테스트로 해보면 어때요? 92% 영화로 외우면 98%예요.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게임 끝. 진짜 대박이에요. 미스터비스트도 어때요? 동화 외우면은 97% 영화로 외우면은 99% 이 단어장을 여러분이 저는 이 단어장 기준으로 3000개는 진짜 이거를 빡세게 3개월에서 6개월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단어뜻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따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 예문을 꼭 보셔야 돼요. 예문을 진짜 꼼꼼하게 보시고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는지 제가 이따 공부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여러분 영화동립 복화삼천은 시중에 존재하는 단어장 중에 완성도가 압도적 1위인 단어예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3000개 단어를 외웠는데 여기 있는 3000개를 외웠다고 해볼게요. 운이 없어서. 그러면 커버율이 어때요? 1%예요. 1% 똑같은 3000개 외웠는데 효율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98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자, 볼까요? 실제로 증명 자료를 볼까요? 여기에 3000개를 심지어 여기서 5000개 외웠다고 해볼게요. 3%밖에 커버가 안 돼요. 3% 근데 1000개 외우면 어때요? 71%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외우냐? 저희는 우리나라는 있는 거예요. 영화동립 복화삼천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영화 정도 다 마스터하시면 웬만한 건 다 생각보다 많이 끝나요. 98%, 99%. 영화동립 단어에서 영화를 바로 외우셔도 좋는데 중복구적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1400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영화로 가셔도 좋고 나는 좀 제대로 복습을 하면서 가고 싶다. 그럼 단계단계 가셔도 좋고 1400 외운 다음에 동화 간 다음에 영화 간 다음에 나중에 테드 나오면 그 정도만 가시면 일단 말하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휘 때문에 문제될 건 없고 듣기도 생각보다 많이 들리실 거고 여러분이 듣기 고수가 되려면 여기서 한 섹션은 외워주셔야 돼요. 만 개짜리. 그렇게 요거 한 섹션 외워주시고 NPR 레셔넛 퍼블릭 레디오 분석한 거 한 섹션 외워주시고 이 만 개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테드 한 번 외우고 영화 한 번 외우면 한 만 2,3천 개 외운 거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듣기 고수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실까요? 이 영화동립 복화 3천은 여러분 몇 법칙 정말로 빈도 기반으로 설계된 단어장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크리스 론스데일 교수가 말한 완벽한 단어장이 이거예요. 시중에 좋은 단어장 많죠. 시중에 좋은 단어장 맞는데 과연 이게 빈도 기반으로 설계가 된 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것처럼 친절하게 우리 영화동립 복화 3천처럼 친절하게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못 봤어요. 제가 못 본 단어장도 있으니까 근데 메이저 단어장들 다 봤거든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 예문이 두 개 이상이라고 봐야 돼. 왜? 여기에도 예문이 두 개씩 있는 것도 좋은데 설명에도 가끔 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있죠. 그 다음에 수시로 공부하는 단톡방 같이 하죠. 그냥 압도적 1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직접 보세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서점에 가서 직접 보세요. 그냥 압도적 1이에요. 압도적 1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아 이제 또 듣기도 다 유튜브를 할 수 있게 해놨죠.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오늘은 스테이 다 아는 단어죠. 홈스테이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원더 아 이거는 좀 다 아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더랜드 쓰니까 원더를 모르고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캐치는 다 알죠. 캐치는 뭐 캐치 테이블 이런 거 앱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스테이 여러분도 여기 설명 읽어보시고 그냥 스테이 위드미 이런 거 노래 제목도 있지 않나요? 그쵸? 나는 좀 더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 I'd like to stay in the playground a little bit longer. 그러면 될까요? I wanna stay at the playground a little bit longer. 거의 맞았네요. 그쵸? 인더에도 맞는 것 같아요. 닉은 이 호텔에 장기간 머물 계획입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닉 is supposed to supposed to stay at this 호텔 in this 호텔 for a long time. 전 그럴 것 같은데 닉 플랜 계획했다. 롱 스테이 되게 간단하죠? at this 호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게 해석이 쉽다고 쓱 넘어가지 마시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원더를 쓰면 좋은데 저는 그때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저는 curious을 쓸 것 같아요. I'm so curious. What kind of animals live in jungle lives라 그래야 될까요? 볼까요? live 맞네요. I wonder 쓰면 되겠죠. 동사 in the jungle 앤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레졌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동그레졌다를 직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되게 이상한 영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앤의 눈이 get 뭐뭐 됐다. get 어떻게 될까? really big 그래야 되나요? with a surprise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볼까요? and the eyes were wide 그러니까 우리나라말로 야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레졌어 할 때 wide를 쓰나 봐요. wide를 쓰나 봐요. so with wonder 저는 surprise라고 했는데 wonder 하면 되겠죠. 그쵸? wonder 실제로 원어미 자주 쓰는 건데 이런 게 왜 몇 법칙이 중요하냐? 원어미는 자주 쓰는데 우리는 되게 약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전도 좀 찾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영어독립 복합 3천이 그냥 넘사벽인 단어장이니 왜? 이 단어는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약한 단어거든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catch 내가 곧 따라갈게 I'll catch you I'll catch you soon 그러면 되겠죠? I'll catch you soon 너 따라잡을게 I'll catch you with you 따라잡을게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네요. 그쵸? 나는 해마다 겨울이면 감기에 걸린다. I'll catch you a cold every winter 그러면 뭐 완벽하겠죠? I'll catch you a cold every winter 이거 뭐 완벽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6개월에서 1년 하면 무조건 초보는 떼요. 제가 초보 실력으로 외국에서 교환학생 가서 올해 입을 맞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쵸? 초보 실력이면 여러분들이 전공 실력이나 어떤 주특기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이제 또 우리가 영독단 봐야겠죠? 항상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퀴즈를 뭐 오늘은 좀 쉬운 거 풀어볼까요? 그동안 어려운 거 좀 했으니까 한 37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한 500번 때거든요? 페이퍼 종이겠죠? 나이는 에이지겠죠? 한영 영안이 바뀌죠? 공기 가능한 possible 퀵은 재빠른인데 일부러 좀 틀려볼게요. 피고치기 틀렸어요. 일부러 오피셀 장교인데 이것도 좀 틀려볼게요. 쓰레기 취급하다라고 해볼게요. 틀렸어요. 가능하게 하다 얼로우겠죠? 허락해주다겠죠? 그 다음에 수업도 클래스인데 제가 실크라고 일부러 틀려볼게요. 덮개 커버 그 다음에 리치는 내밀다 뻗다겠죠? 태우다는 잘못 노려버렸다. 뻔이죠? 리얼라이즈 깨닫다죠? 소리 지르다는 스크림이 되겠죠? 룰은 어디 갔나 넘겨주다 전망 원칙이겠죠? 원칙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쭈쭈쭈쭈 계산을 해요. 경찰관 아까 영안 한영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면 뜻이 이게 보기가 잘못 이게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클래스 수업 이게 보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재빨은도 영안이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possible 뭐뭐가 되기까지 아 가능한이겠죠? 가능한 그래서 뭐예요? 페이퍼 문서 증서 이것도 매칭이 바뀌었어요. 깨닫다 이것도 영안이 바뀌었을 거예요. air 어 이거 뭘까요? 아 인상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에어가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학습이 또 5천만 건 이상 되면서 진짜 완벽한 단어장이 된 것 같아요. 초급토캐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뭐 비슷한 레벨 36 해볼까요? 머리카락을 어 이렇게 쭉 빗질을 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스트레이 시겠죠? 곱게 펴줄 때까지니까 또 티처 어 도와줬대요. 익스플레인 뭐 설명해줬겠죠? 설명하여 이게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녀의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는 이송대에 왔습니다. 호스피탈로 이설됐겠죠? 그렇죠? 프로모션 앱 워크 came as a great 놀라움으로 다가왔겠죠? 저 아까 아 아까 우리 원더 썼는데 저는 위드 서프라이즈라 그랬잖아. 하 좋네요. 그쵸? 취미로 엔조이겠죠? 뭐 요건 요정도만 해볼게요. 그쵸? 하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뭐 중급 독해 해볼까요? 중급 독해 두 개짜리 아 쉿 그녀는 like to 어 기부겠죠? 이렇게 두 개는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어 몇 개 사야 된대요. few thing이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he lost his 길을 잃었으니까 way겠죠? in his breast eventually found 겠죠? but he found 겠죠? 그쵸? 크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크아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문해 볼게요. 이거가 이제 꽃이거든요? 나는 내 가족을 이런 거 바로 해야겠죠? I love my family 바로 나와야겠죠? 이런 거 I love my family 하면 되겠죠? I love my family 쉬운 5살 어린이오 같은 것들 그쵸? so much 붙여도 되고요. 그쵸?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해 이 러브인가 보다. 그쵸? my mom loves me very much 하면 되겠죠? 정말 사랑하니까요. 그쵸? my mom mommy loves me very much 그쵸? I'm deeply loved by my mom 수동태로도 썼네요. 인공지능은 그쵸? 그녀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말 뭐 자주 쓰겠죠. 우리가 she loves to 지금 love 쓰니까 loves to spend her we can 아 the we can 이라고 할게요. the we can we can 보내는 것을 with her family 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이건데 이것도 될 거예요. she loves to spend with her family 뭐 빼먹은 거 있나요? 주말 가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한번 볼까요? she loves to spend time이라 그랬네요. with her family on the weekend 그래야 되고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타임이랑 주말이라는 게 사실 중복이니까요. 그쵸? on the weekend she enjoys to spend the time with her family 저는 뭐 얼추 맞은 것 같아요. 그쵸?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does does 겠죠? the world mean 그 단어니까 더가 맞겠죠? mean world mean 재밌어서 좀 더 해봐요. that world 라고 그래야 되고 그쵸? definition definition 써도 되겠네요. 그쵸? 못되게 구는 것은 좋지 않아 우리는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돼. 이거 5살 어린이 문제인데 못되게가 어렵죠? bad라 그래도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볼게요? you be having 뭐라고 해야 되나? be having be having badly 좀 너무 콩글리시 같은데요. 그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쉬운데 못되게 구는 건 좋지 않아 아 아 doing 못되게 못되게가 뭘까요? bad밖에 생각이 안 나네 doing bad things 저는 뭐 콩글리시로 해볼게요. is not good We Should be Friendly To our friend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도 콩글리시로 잘 쥐어짜네요 그래도 기초는 할 줄 알기 때문에 볼까요 Being mean 비열한 치산이니까 It's not nice to be mean 아쉽네 나쁜 일을 하는 것이지 못되게는 아니잖아요 Being mean 아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서 영어 실력이 안될 수가 없어요 We should be kind 썼네 여기는 To our friend 다음 문제 너무 재밌어요 이건 10살 어린이 영어 문장이 나온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어려운 건 아마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돼요 We 우리는 시험에서 우리 반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We We calculate이겠죠 계산했으니까 Calculated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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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lculate the mean 아, mean도 평균 있죠, 그렇죠? mean score, average score of our class on the test to see 저는 to check했죠? how, well을 써야 되는데 how well we did overall, 전체적이라는 게 아, 전체적으로 정확히 못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학생들도 이런 말 충분히 쓸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네요, 난이도가 있어요 뭐 sit down, 뭐 끝도 없어요, 재밌어갖고, 그렇죠? 끝도 없어요 아무튼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실력이 안 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어를 마스터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단어를 엮어주는 작업을 문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정말로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초보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강연이 없어요 주지우 선생님의 영어독립인생명원 200인강만큼, 왜? 쉼표까지 설명해준다니까요 이 강의의 자랑이에요, 왜? 토시 하나 안 빼고 설명해주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설명해, 왜? 초보 강연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양이,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근데 이 주지우 선생님의 인강은 이게 40 몇 시간이라 그래서 보통 인강이 20 몇 시간 그러거든요 2배예요, 2배 굉장히 분량 초보 강연들은 10 몇 시간짜리도 많을 거예요 분량이 몇 배여서 이거 진짜 가성비가 넘사벽인 정말 강연입니다 초보분들한테 강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이죠 성인 영어 회화, 인강의 끝판왕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 만시간의 내공이 고스란히 축적돼 이거는 스터디언 클래스 가셔서 후기를 직접 보세요 진짜 이게 후기인지 간증인지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김재우 선생님이 지금 그 구동사 강연을 열심히 찍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그 구동사 강연을 너무 기다리고 있고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을 들어야 당연히 원어민처럼 말하는 거는 둘째치고 듣기가 됩니다 듣기 실력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늡니다 그래서 무조건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은 영어의 끝을 가보려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복하 3천과 영어 독립 단어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어 실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면서 좋은 얘기도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